아멘 1절 말씀부터 내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의 어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범 일지에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젊었을 때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치를 때마다 자꾸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 부정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관에게 적당한 만큼의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과거에 급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을 줄 돈도 없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던 어느 날 그는 실망에 집에 방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귀가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가 어려운데 뭐 자꾸 과거 급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관상쟁이가 되라. 관상쟁이가 되면 너 평생 밥 바라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뜩이나 힘들다 하는 생각에 절망에 있던 탈아 그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시절에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는 이제 관상쟁이가 되기 위해서 책을 구해다가 관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책을 읽고 하다가 이제 어느정도 관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되어졌을 때 자기 관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관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게 썩 조언상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이분이 자기 관상을 본다고 자기 얼굴을 보고 또 실망했습니다. 이런 관상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남의 관상을 봐줬나 그러겠는가 하고서는 그것에도 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구했던 책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적혀있는 그 말을 보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 관상책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몸 신자입니다.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마음 신자 신상만 못하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관상이 좋게 생겼다 하더라도 몸이 튼튼한 것만 못하고 아무리 몸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한 것만 못하다. 마음이 깨끗한 것만 못하다. 이 구절을 몇 번 읽는 가운데 그는 매우 귀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신상이 중요하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깨끗한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어려운 때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그는 과거급제나 관상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일생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민족 지도자 하나는 서슴치 않고 백담 김구 선생을 꼽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의 애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는 평생 이때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는 정말 훌륭하게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관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은 관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사람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에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 아이는 선적으로 향하기보다는 앞쪽으로도 향해 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야단도 맞고 부모님의 트레이닝을 그런 쭉 제도 틀이 짜여진 제도 속에서 우리는 자랐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모라든지 선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사회의 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래도 태어나서 자란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쪽보다는 앞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 일 본성이라는 겁니다. 선악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때부터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선악에 창조되었는데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타락,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갔는데 길거리에 우물같은 곳이 더러운 곳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첩폭첩폭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둔다든지 해서 그 더러운 곳을 이렇게 피해서, 피짚어서 지나가지 더러운 곳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 인간의 마음속은 악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짚고 건너가는 것처럼 자기 말이나 삶에 조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것 바른 삶, 바른 신앙이 출발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출발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바른 신앙, 바른 삶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어른 성경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가끔 합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를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악된 분성이 바라볼 줄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남의 부족을 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죄의 뿌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평화의 기도문을 쓰신 분이 바로 프렌시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장입니다. 어느 날 이분의 제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프렌시스의 제자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가 천국 구경을 쫙 시켜줍니다. 아름다운 천국 구경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정말로 멋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의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빈 의자였습니다. 이 프렌시스의 제자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 의자가 너무 아름다운 좋은 의자인데 이 의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이 의자?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렌시스의 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렌시스의 의자. 다그 선생님의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깬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프렌시스가 대답하는 말이 여보게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주인이라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이 선생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 위성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따르면 절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세상에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생님이 유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프렌시스가 그 제자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성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쪽으로 부족한 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만이 프렌시스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한국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는데 새벽 2시, 3시에 내부만장에 들어와서 기사를 합니다. 그럼 일어나야죠. 아, 잠자는데 피곤한데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반스 바람에 운동을 짚어 안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2시, 3시에. 그래가고 열 바퀴 뛰어 하면 뛰는 겁니다. 때리면 맞는 거예요. 왜? 뛰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령이지. 아, 내가 완전히 지금 잠잠 자고 피곤해서 자는데 내일 어디 될 건데 왜 짚고 와서 이렇게 잠자는 사람 깨워갖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깨끗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한 생각을 가지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명령은 그것이 곧 생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에서 거의 저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하나 강구해 납니다. 최신 무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전에도 그 무기를 개발한 민족이 없었고요. 그 후에도 영원히 그런 무기를 개발할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그 전쟁의 최후의 발악으로 만들어낸, 개발해낸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미가제 자살 특공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에 폭탄을 잔뜩 싣고 위에서 자기 대장이 명령해준, 지적해준 그 목표물에 가서 그 비행기차에 그냥 터져서 폭발해서 죽어버리는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가살 특공대. 그런 잔인하고 참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목표물을 정해줍니다. 어디 학원 명령만 내리면 그들은 자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유와 변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식구가 많은데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와 변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천황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면 모든 명령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움직일 수 있었냐는 것이 아니죠.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천황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명령만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를 봅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죠.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이 따라갑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생각만큼 행동이 따라갑니다. 신을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리면서도 영광스럽게 죽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도 이런 행동과 결단이 나왔다면 참으로 인간과 만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행동과 삶의 결단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일본 천황이 나는 전목표로 가서 저거를 퍽하고 죽어라 해도 그들은 그 명령이 이유 없이 정말 영광스럽게 죽어갔는데 일본이 천황을 비교할 수 없는 나무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며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가 죄로부터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도 내가 볼 때가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일본왕의 명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일본왕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와 일본 천황의 권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능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얘기를 한 번 성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아 그 사람 참 잘 삽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자로 산다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척 타고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죠. 잘 산다고 하는 것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부자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산다.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일생 동안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잘 살다 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너 참 일생 동안 잘 살다 왔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연구해 두고 그 말씀하셨을까? 너 일생 동안 참 부자로 잘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 부자로 살다 왔구나. 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밖에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깨끗한 생각을 연해야죠. 깨끗한 생각에서 깨끗한 삶이 나옵니다. 그럼 이 깨끗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깨끗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참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바람이 고백에서 깨끗한 생각이 나오고 그 깨끗한 생각에서 깨끗한 삶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나의 생각, 나의 태도가 어떠실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무슨 나름 그랬던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겸손함, 그런 순수한 고백 거기서부터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삶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교회에서 죄를 말하는 것, 세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죄, 죄 이래갖고서는 그 꿈으로 얽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데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얽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로 딱 끝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문에 딱 얽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원리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깨끗한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사람을 얻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로 딱 끝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문에 딱 얽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원리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며 깨끗한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깨끗게 사는 것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교저의 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기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 저 사람하고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냥 골라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 연애. 연애는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선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선을 딱 보셨을 때 아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좀 잘 보이려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고 우리 본신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잘 사귀어 보려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하고 내 집 우리 하는 말로 내 하나님하고 한번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봤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골라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산은 상한심령이다. 상한심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상한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알바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명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전작이 끝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없이는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그 상한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호세의 6.6조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사이드에서 내가 편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절대로 바로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행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멀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부족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향하여 훈련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매일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녁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고 다 씻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도 이어가지 매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도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면서 여기서 몇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의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라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일 것이다. 10편 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를 바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깨끗한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깨끗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선사회가에 든 윌리엄 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깨끗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가고 한 사람 깨끗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명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미가세 자살 특공대에도 일본 시로이도를 신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코미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간증하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간증하면서 이런 말 한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코미디언들은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얘기 갖고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미디언들은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얘기 가지고도 사람을 들었다 놨다고, 울렸다고, 웃겼다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휘어잡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흔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책임을 혹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래야 되고요. 우리 자신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이마다 끊임없는 그런 화평의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는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날마다 깨끗한 삶과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의 부족과 허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생각,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지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게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메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